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썬앤몬 강화 확장팩 울트라 포스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팩에 8장 홀로카드가 1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20팩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가운데 그려진 포켓몬 이름이 아고용 입니다 새로 나온 포켓몬 양쪽에 황혼의 갈기 새벽의 날개가 그려져 있네요 아고용 GX 꼭 뽑고 싶습니다 요거는 아고용 진화 전단계 페베놈 입니다 강화 확장팩 울트라 포스 총 50종 어떠한 카드가 들어 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네요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팩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코일 리오르 수풀부기 도깨굴 히드런 울트라 스페이스 악에너지 딥상어동 홀로카드 아고용 GX 강력 콤보 소개 파이수미 유크씨 물거미 토대부기 전수목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 핸섬 초에너지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 홀로카드 입니다 신학기도 포켓몬과 함께 엠라이트 코일 깨비 물거미 수퍼 포켓몬 회수 구에머리띠 메쉬붕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 번개 에너지 비스트 에너지 입니다 프리즘 스타 카드죠 홀로처리가 아주 멋지게 되어있는 카드입니다 카드 교환 쿠폰 당첨 색이 다른 베베놈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G 베베놈 포켓몬 스쿨과 공인 카드샵 공식 대회장에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4월 30일 까지 스폴브기 스폴브기 팽더리 오 귀엽네요 윙크합니다 리오르 도깨굴 비스트링 유닛 에너지 페어리 에너지 초연몽 홀로카드 콜렉션 리스트 모부기 코일 엠라이트 슈퍼 포켓몬 횟수 로터무 울트라 조사대 풀 에너지 레어코일 홀로카드 울트라비스트 울트라비스트 악오용 GX 꼭 뽑고 싶습니다 깨비물거미 페베놈 나왔습니다 울트라비스트 삐딱구리 유닛 에너지 메쉬붕 메쉬붕이 울트라비스트 포켓몬이죠 메쉬붕 울트라비스트 포켓몬입니다 맥심러 강철 에너지 네크로중화 새벽의 날개 홀로카드 딥상어동 모부기 불꽃숭이 구의 머리띠 눈설왕 아쿠아 패치 격투 에너지 자포코일 홀로카드 컬렉션 리스트 불꽃숭이 팽태자 베베놈 토대부기 개조해머 전수목 뒤에 반짝이는게 있는데요 GX 카드 같습니다 물에너지 루카리오 GX 루카리오 리오루에서 진화한 루카리오입니다 HP가 210이고 격투타입이죠 타동격 30플러스 선풍각 130 크로스비트 GX 30 곱하기 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GX 카드죠 루카리오 GX 자 자마보 실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코일 깨비물거미 리오르 메시붕 울트라스페이스 로토무 번개에너지 네크로즈마 새벽의 날개 삐딱구리 삐딱구리 수풀부기 엠라이트 히드런 슈퍼 포켓몬 회수 구에머리띠 불에너지 한카리아스 홀로카드입니다 한 바이트에서 진화한 한카리아스 포켓몬 스쿨 베베놈 물거미 레어콜 도깨굴 눈설왕 유닛에너지 악에너지 악에너지 아그놈 홀로카드입니다 팽돌이 한파이트 파이숭이 홀로카드입니다 팽돌이 전수목 하쿠아패치 울트라조사대 초에너지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 홀로카드 울트라비스트를 강화하자 코일 아그놈 눈쓰개 로터무 핸섬 히드런 페어리에너지 초연몽 홀로카드 유크씨 한파이트 모부기 메시붕 개조해머 강철 프라이팬 풀에너지 강철 프라이팬 홀로카드 나왔네요 포켜몬스쿨 눈쓰개 불꽃숭이 팽돌이 토대부기 유닛에너지 맥실러 강철에너지 네크로즈마 새벽의 날개 홀로카드 카드 쿠폰 당첨 또 나왔네요 이로치 베베놈 2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깁상어동 아그놈 팽태자 눈설왕 강철 프라이팬 비스트링 격투에너지 엠페르트 홀로카드 울트라비스트 잇따라 등장 GX 카드 한장 더 나올때 됐습니다 과연 언제 나올까요? 이번에 나올거 같은데 느낌이 반짝이는군요 역시 떴습니다 GX 카드 뒤에 떴네요 제발 제발 제가 원하는 GX 카드 나오길 바랍니다 레어코일 리오르 스플부기 복개굴 히드런 울트라 스페이스 물에너지 루카리오 GX가 또 나왔군요 이거 이거 실화입니까? 루카리오 GX 두장 나왔습니다 GX 카드니까 실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순이 유크식 물거미 토대부기 전수목 핸섬 번개에너지 한카리아 솔로카드 파이순이 유크식 수풀부기 팽돌이 리오르 토깨굴 비스트링 유닛에너지 불에너지 자퍼코일 홀로카드 마지막입니다 모부기 코일 앰플라이트 슈퍼포켓몬 횟수 로토무 울트라조사대 악에너지 파이숭이 홀로카드 아고용 GX 강력콘보소개 아고용 GX 꼭 뽑고 싶었는데 뽑지 못했습니다 다 깠습니다 두 박스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내일 한 박스 개봉하고 한 박스 내일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아고용 GX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